안녕 안녕하세요 증가칭입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바로 거대사과 먹기 챌린지 되게 크죠 원래 사과는 이만한데 이만해요 아우 되게 커 와 이렇게 큰 사과는 처음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ASMR 시작 사과 먹는 소리 사과 맛있다 또 들어보세요 사과 맛있어 이렇게 큰거 처음 봐 하트로 돼있네 네 볼 때 구두까지 와요 꾹꾹 눌러주세요 이거 약하고 최고예요 사과먹방 예 아이콘 선샤가 처음 온다 제 얼굴이 커졌죠? 선샤는 위기좋은 뱅이tered 이 사회가 되게 맛있어요 사회가 되게 커요 드라글링하면서 먹으러 맛있다 이게 할아버지 방이거든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없어서 이쪽에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만큼이나 먹었는데 아이고야 봐봐요 띵동 문 열리 띵동 문을 먹어버렸다고 한다 캐릭터 만들까 캐릭터 스파이더맨게 같지 않나요?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나는 스파이더맨야 야야야야야 스파이더맨 같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 스파이더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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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네 장난이고요 아직 끝이 안났습니다 이제 끝! 왜 불러요? 사과로 배를 채웠다 다음에 또 봐요 빠이 꾹꾹 좋아요 구독 꾹꾹꾹 바이 바이